안녕하세요.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 또 여러가지 질문을 받고 재미난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유명한 철학자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잘 모르고 없는 것만 생각해서 거지처럼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내면 세계는 부처님과 통하는 채널이 있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정말로 평상시에 그럼 얻지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부처님 나라와 하나인데도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없는 것만 한탄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얘기를, 유사한 얘기를 쇼펜하우가 얘기했잖아요. 쇼펜하우 책을 많이 읽잖아요. 자꾸만 내가 나누면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실제로, 진짜로 그래요. 베풀면 베풀수록 더욱더 풍요로워진다. 이런 생각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소통대통 어떤 질문이 들어오나 한번 또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뉴스를 보면 길고양이를 해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싫어한다는 이유로 생명을 해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모르는 걸까요? 스님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기가 키우다가 이제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키우다가 또 살상하는 수도 있고 또 무슨 여러 가지 보도에 보면 그 애완견이나 애완묘들을 정말로 안타깝게 살상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광활한 우주는 우선 왜 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이 광활한 우주는 모두가 다 부처님이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호흡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 그 자체인 호흡은 뭐라?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등장하는 존재들은 전생에 지금 없다라서 형태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수명이 다른 차원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상하면 우주의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이건 우주적인 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개를 뭐라? 살생하지 말라.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엄중한 내용이에요. 왜냐?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우주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그 법에 해당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불살생 그래서 동물들이라거나 식물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취할 때 합장 배려하고 이 음식이 나에게 올 때까지 고생하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고 그렇죠? 정물들 식물들은 이렇게 한자리에 있잖아요. 움직일 못하니까 공덕의 폭이 넓지 못하니까 그걸 내가 먹어주고 너의 공덕을 내가 몸과 마음을 내서 더욱더 넓은 차원으로 확산할 것이다. 이런 그 각오를 다지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합장 배려하고 오관계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동물들은 동물들은 그게 일정한 수명이 주어졌는데 살상을 하게 되면 그의 어떤 그런 업을 그의 업을 탕감할 수 있는 기회를 뭐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산 채로 죽여가지고 별하별 일 많이 하고 말이죠. 무슨 낚시하고 낚시가 또 그렇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 낚시바늘에 탁 뀌인 물고기가 팍 떠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아프게 되면 또 뭐 날카로운 칼로 무슨 난도지를 치고 말이죠. 이거 다 부처인경에 보면 살생업은 살생업은 그게 중재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살생업 이른바 말하면 우리의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삶을 도모하면서 세 가지 패턴의 어떤 살생을 말씀하였어요. 첫째는 뭐라 이제 낮은 살생 이른바 위중암의 정도가 좀 낮다 하면 이건 뭐냐 곤충이라거나 혹은 또 무슨 뭐 동물들을 살상하는 이런 살상이 있고 두 번째 위중한 어떤 살상은 사람 인간 존재를 죽이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로 대단히 심각한 오욕죄에 해당하는 뭐 이런 살상이 있거든요. 부모라거나 아라한이라거나 또 무슨 연각 이른바 수행승 보살 같은 그런 깨달은 존재들을 뭔가 살상하는 것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그것이 악도를 면켜 어렵다고 나옵니다. 이 살생업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많은 그런 참여와 반성 있으셔도 돼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대세지 보살님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보살님은 어떤 분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대세지 보살 특대세 이 대세지 보살님은 우선 뭐라 관음세지 양대 보살 아미타부처님 계시죠. 그죠 좌측에 누가 계세요 관세지 보살 우측에 뭐라 대세지 보살 계세요 그럼 뭐냐면 관세지 보살님은 자비의 상징이에요. 대세지 보살는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지혜와 자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대세지 보살은 뭐냐면 지혜의 상징이면서 특대세 이른바 말하면 사막도 지옥 아기 축생 중생들을 도맡아서 그들을 제도하는 정말 힘이 막강한 그런 보살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 원래 산스크린 말은 마하란 말은 크다는 뜻이죠. 이른바 말은 슈타마 슈타마는 어 이른바 정말 어마어마한 세력 이른바 슈타마 힘이란 힘 슈타마 마하 슈타마 랍타 랍타는 이른바 말하면 어마어마한 힘에 도달한다 이른다 그래서 대 대 세 세 지 대 대는 크다 마하 세는 세력 그 다음에 지는 다다른다 어마어마한 위실력을 가진 보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슈타마 랍타 그래서 이런 마음을 말하면 마슈타마 이런 마음을 말하면 이 대세지보살림의 영향력은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대세, 지, 지는 다다른 한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세지보살림의 그 세력이 힘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희구하거나 내가 뭔가 이를 풀어나가려는 어떤 그런 방편을 원한다거나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대세지보살림전에 기도한다거나 아미타부첸전에 기도한다거나 인연 있는 인연 인연 있는 중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꼭 아셔야 된다. 우리가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모든 부처님 보면 부처님 보면 뭐해요? 저 뒤에 광배가 있잖아요. 광배가 그런데 이 광배는 뭐라? 다른 종교도 다 성자들은 뭐라? 광배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른바 우리 중생들은 뭐라? 광배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몸에서 아우라라는 게 있대요. 아우라라는 게 그래서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하신 것처럼 도깨비불 도깨비불은 뻘겋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밤에 보이는데 날라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공동묘지 부근에 있다 보면 이 도깨비불이 날라다니는데 도깨비불의 색깔이 다릅니다. 제가 생생히 봤으니까 어떤 건 뻘겋고 어떤 건 푸른색을 띄고 막 그래요. 그런데 캄캄한 밤이니까 낮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밤에 그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 지혜 광명으로 그러잖아요. 지혜 광명 자비 광명 법성 광명 불성 광명 그래요. 이 광명이라는 건 뭐냐 빛은 뿜어나가잖아요. 뿜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베풀고 펼치고 어려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을 뭐라 뭔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런 마음이 될 때는 이른바 광명이라는 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푸는 마음 가운데 본래 우리 마음은 어때요? 본래 우리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보고살들은 이른바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서방정동 극락세 아미타불 무슨 약사이레불 뭐 여러가지 노사나불 부처님이 다 이름이 다른 건 그들이 뭔가 원력을 세운 어떤 그런 원력을 세운 세계가 달라서 보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광명 무량한 중생들에게 올바른 길 올바른 지혜문을 열어서 그들로 알금 지혜의 세계에 끊임없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럼 원력을 세우시니까 몸과 마음 가운데 지혜광명이 뿜어져 지혜광명 그러면 이게 대세지보사를 일컫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항상 우리가 지혜광명 그러면 대세지보살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세지보살 특히 뭐냐면 아까 마슈다마 슈다마는 힘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세력 해인산매 세력고 세력이라는 거기도 나오는 건 뭐냐면 바다와도 같이 많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른바 흔히 반복이란 말이죠. 반복은 최상의 학습방법 이라고 그래요. 해인 바다와도 같이 많은 도장을 찍는다는 건 바다와도 같이 많은 반복의 공부를 하고 찍어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면 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장인들 장인들 장인들은 가끔 테레비에 나오잖아요. 자꾸만 반복을 해서 끊임없이 행하다 보면 거기에 달인이 되고 우리 불교에서는 도인이라는 말을 쓰고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지혜방편으로 무량종생들을 제도하겠다라고 원력을 세면 몸과 마음 가운데 광명이 풍겨져 나오는데 이 대세지보살의 원광 정수리 아까 말한 광배 이거는 정말로 자막음색을 띄워가지고 그 광명이 엄청나게 온우두를 비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변광 그래서 이 대세지보살 다른 말로 무변광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이 대세지보살이 주안을 드는 것은 악도에서 고생하는 중생들을 내가 많이 제도하겠다. 그래서 지장보살처럼 대세지보살도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 중생들을 제도하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운 힘으로 그들을 제도하고 그들을 뭐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을 바라고 계시다. 그래서 대세지보살 마하 대 이른바 말하면 슈다마 이른바 힘 세력 그 다음에 브라브다 거기에 이른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세지보살이면 항상 우리와 계시면서 간절하게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위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관세지보살은 좌측에 이른바 말하면 대세지보살은 우측에 아미타불 협시보살로 계시면서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특히 이른바 보배병을 들고 보배병 그 보배병 가운데는 관정수를 들고 있어서 우리 관정이 뭐죠 우리가 마정수기 하잖아요. 관정수에 관하면 업장에 넣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청정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을 들고 계세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맞겠습니다. 누구 하실까요? 질문해 보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김자성아입니다. 예전에 스님께서 이참과 사첨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참과 사첨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이참사첨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항상 잊지 마세요. 알게 지은 제도 있고 모르게 지은 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회를 항상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우린 무명 중생이기 때문에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고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왜냐?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불통 참회라. 참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참회를 생활화 하시고요. 이 참회란 말은 참과 회가 글자가 달라요. 그죠? 참회는 지나간 날에 허물을 참회하는 것이고 회란 말은 앞으로 내가 지을 바, 앞으로 지을 바에 업을, 죄를 참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천수경에 보면 시박 참회 했잖아요. 살생, 중재, 금일 참회, 투도, 중재, 금일 참회 쭉 나오잖아요. 시박 참회. 살생, 투도, 사엄, 망어교, 양서라고, 탐진치. 이게 다 중재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생, 중재라고 했잖아요. 살생, 중재, 투도, 중재. 남이 몸과 마음을 대서는 인생은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은 시간이다. 타임, 이른바 life is time, 타임 is gold. 그런데 돈을, 자기 인생을 쌓여서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그걸 뭐라 함부로 내가 가져온다면 그건 큰 죄를 짓는 거죠. 이래서 사엄이라거나 망어, 거짓말. 그래서 신국의 몸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도리, 이는 이사,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의 세계, 이른바 사라는 건 눈에 보이는 세계. 황홀에 보면 이무엘, 사무엘, 이사무엘, 사사무엘 이렇게 사무엘가 나오는데 즉 다시 말했으면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하다면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의 나라, 우리 마음의 나라는 부처임 나라거든요. 부처임 나라에는 내가 죄를 짓는다. 부처임 나라는 청정무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식이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참회하는 마음이 되면요. 원래 우리 마음가운데는 청정무관 부처임 세기기 때문에 참회하기 때문에 그게 뭐라. 내 참회함으로 우리가 천수경에 낳은 대로 백겁 적집제도 뭐라 백겁 동안 쌓은 죄를 하도록 일련 돈 탕질하고 돼요. 한생각 참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몫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 어떻게 백겁 동안 지었는데 백겁 동안 지었는데 정말 한생각지간에 그게 돈 탕질, 갑작스레 사라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증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참회라는 건 뭐냐 하면 나의 마음은 본래 청정무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내가 백겁 동안 지은 죄가 소멸되는데 그건 뭐라. 그렇잖아요. 여화분 고초, 멸진무역, 많은 풀더미를 쌓아놨다가 거기다 뭐라. 불을 한 번 딱 등리면 쓰레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살개받을 때 그러잖아요. 이 보살개받은 순간에 연비를 받으면서 뭔가 태워버리면 순간 타는 거죠. 그러면 백겁 동안 지은 죄도 소멸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백겁. 다른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등기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업이란 말과 식이란 업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치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은 본래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거긴 죄가 붙을 데가 없어요. 죄가 붙을 데가 없어요. 다만 업과 식으로 이제 윤회이라면서 탕감시켜야만 될 그런 몸을 거듭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으로 보면 이참발은 뭐냐 내가 참회하는 이 순간에 정말로 광고생의 모든 죄업을 탕감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게 이참인 거예요. 마음의 나라의 참회. 그런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죄인지를 또다시 이른바 업이라는 건 이게 세살적 브로시 여든까지 가는 건데 광고생에 지은 업이 만만하게 그게 뭔가 아니 녹아지지 않고 다음 생에 가면 다시 반복을 하게 되고 습이 되고 업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참회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은 마음의 차원으로 뉘우치면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참회하게 되면 언제가 뭐라 성불하는 그날 이게 다 녹아지게 되고 지금도 항상 보살기를 받거나 기도하는 마음이면 그 순간에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잘못을 젖으면 또다시 참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그죠? 제가 법회 때에만 말씀이죠. 왕이 나라 왕이 바깥에 나가서 동산에서 사냥을 하고 동물을 살상하고 막 술 마시고 막 새소금 말로 깽파를 치는 겁니다. 놀다가 들어오면 들어와서 왕국에 들어와서 부서님 전에 또 부서님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그 다음 날 나가서 또 신나게 떠돌고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하들이 대왕국을 차라리 사냥을 하거나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놀거나 그렇게 말하시든지 아니면 왕국에 들어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왕의 최선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잘못 나가서 잘못 또 잘못 나오자 이게 무슨 할 짓입니까 대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가마솥에 이 녀석들한테 물을 끓여라. 펄펄 끓였어요. 가락지를 탁 터뜨려서 집어넣잖아요. 가락지를 꺼내어라. 뜨거우니까 뭐라? 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녀석들 찬물을 붓고 장작개비를 뽑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물을 붓고 뭐라? 장작개비를 뽑아니까 꺼낼 수 있잖아요. 내가 펄펄 끓는 물은 내가 밖에 나가서 놀고 신나게 세송말로 깽판치는 그 상황이고 들어와서 내가 뭔가 하니 참회하는 건 찬물을 붓고 장작개비를 뽑아내는 것 같으니 어찌 공덕이 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젠가는 참회하는 마음이 점점 수승해져가지고 언젠가는 점점 업장을 녹이고 긍정적인 차원으로 진보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참도 우린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참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108 참회니 해가지고 사참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이승을 살면서 중요한 중생의 어떤 책무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로 재미난 시간을 보냈는데요. 항상 우리가 참회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아까 말씀드렸도 살생, 푸도, 사업, 망호, 여양살, 탐진치 시바겁이라거나 항상 상대방을 깔보고 화대하고 나를 우선시하는 마음 선과 악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남을 남을 뭔가하니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 이건 악업이기 때문에 이건 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구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더라면 남이 알아주지 않다고 나무를 깔보고 이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선행이라는 건 선행 중에 상선행 가장 어뜸간 선행은 항상 부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부처님과 함께하면 참회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